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슈프림 양념치킨 그리고 양념치킨 그리고 감자튀김 밥 먹방 레츠고 와우 오늘 얼음이 없어요 깜빡하고 못 샀어요 자 이제 먹어볼게요 자자자자 맛있겠다 슈프림 양념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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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 양념치킨 양념치킨 애남멜 양념치킨 양념소스가 짜다보니까 밥이 꼭 필요한데 너무 잘어울려요. 판타스틱 감자 감자 이 크림은 바삭바삭하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그리고 이건 소금이 너무 맛있어서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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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더 좋아해서 사과하니까 상큼한 라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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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달고 짭짤하고 아, 달고 짭짤하고 식감이 너무 좋다 부들부들 부드러워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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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쏙쏙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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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치킨집하고는 다른 고유의 정성맛이 있어요 저는 대인적으로 양념치킨을 먹을 때 여기 처갓집 양념치킨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서 맛이 더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맛있는 양념치킨은 식어도 맛있다 그런 말 있죠 지금 얘가 좀 놔뒀더니 식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진리야 진리